인천 세관과 지역 수출 유관 기관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남아 최대 쇼핑몰 쇼피에 입점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인천 세관과 인천시 인천중소뱅처기업청 등 6개 기관은 지난 29일 중소기업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6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오는 21일까지 입점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30개사를 선정해 기업별로 150만원 상당의 마케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3월 1일부터 4일간 비대면 온라인 마켓 교육을 실시하며 참가기업에게는 쇼피코리아 신규 입점 시 인큐베이터 지원 및 판매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세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인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